안녕하세요. 이대일님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주식헌터 1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가져온 섹터 업종은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인 바이오 제약주 관련된 업종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은 지수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바이오 제약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실적을 보기 때문에 저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 것 플러스 돈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잘 버는 기업을 가져와 봤고요. 간단하게만 좀 우선 업종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다면 돈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3상이 실패하거나 2상에 대한 실패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바이오 제약주,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실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려움이 분명 상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 실적, 실적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도 결국 돈을 버는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신약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펀드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급등락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꼭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 투자를 한다면 매번 똑같이 얘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바로 본격적으로 황금주도주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기업은 HK 이노앤이고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이 굉장히 이번 분기에 잘 나왔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온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HK 이노앤이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대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바로 K-CAP이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사실 HK 이노앤이라는 회사는 CJ 헬스케어가 한국 콜마에 인수가 되면서 사명을 한국 콜마의 앞자를 따서 HK 이노앤으로 바꾼 거고요. 해당 기업은 사실 코로나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드는 숙취, 음료, 해소제가 판매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리오프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 아이템 K-CAP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두 가지 부분만 좀 중심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HK 이노앤은 아직도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회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 K-CAP이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좀 진출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남미와 중동 쪽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 동유럽 쪽에서는 계약 체계로 완료했고요. 이 시장 규모 자체는 1조 3조 원 규모가 되고 있다. 그 외에 플러스 남미와 중동 쪽으로 좀 계속되고 있는 게 올해 전반적인 K-CAP에 대한 시장 지금 진출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2028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역으로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남미나 중동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을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서두에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얘기 드리겠지만 K-CAP에 대한 제품도 잘 팔리고 있고요. 이 K-CAP이라는 거는 이제 위쪽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0,6성, 10도형 대부분 이제 직장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치료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성능도 좋고 가격도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금 진출력을 높아가고 있고요. 좀 침투율도 높여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P-K-CAP 제품들의 비중이 2019년부터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존의 강자였던 PPI에 대한 비중은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CAP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대그래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회색 영역이 P-CAP인데 이쪽 보시게 된다면 9, 11, 14%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점유율이 높아질 거고요. 기존 어떤 강자였던 제품의 어떤 시장 캡파를 찾아오고 있고 잠식해 나가면서 K-CAP에 대한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있는 제품도 보면 지금 이 K-CAP 쪽에 대한 제품 비중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더 옆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회색, 점선, 꺾은선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PPI가 상대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이 위 관련된 위장관계 치료제 시장에서는 지금 K-CAP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결국 많이 판매가 된다는 뜻이고요.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건 그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의 시장 시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의 K-CAP 매출과 성장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막대 그래프 K-CAP의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성장률 또한 2020년 3분기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만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 도표에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분은 바로 HBNB 이 사업 부분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인 숙취해소제의 컨 땡땡 제품이 있는데요. 해당 제품에 대한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세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진작부터 해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숫자리도 많아지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제품인 숙취해소제에 대한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당연히 막대 그래프가 조금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매출액도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추이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K이노엔이라는 회사는 회사를 좀 놓고 본다면 K-CAP 제품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지만 미래, 글로벌적으로 시장 짐유율을 높아지고 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붙임이 있었던 이 HB&B 사업부에 대한 매출 비중도 계속적으로 높아진다. 이 두 개 부분을 놓고 보신다면 HK이노엔에 대한 앞으로 실적 성장 그 실적 성장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에서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지금 부분도 충분히 저평가 구원이고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실 이거는 참고만 하려고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사업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될 텐데 결국 이 외에도 사실 HK이노에는 다른 신약 개발에 대한 R&D 파이프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CAP 쪽도 지금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임상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주의 핵심은 결국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지만 이미 기존 사업부가 붙임이 있었다가 좋아지고 있고요. K-CAP도 잘 팔리고 있다는 두 개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에 대한 힘까지 붙여준다면 충분히 주가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실적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제한이 됐던 시기다 보니까 숙취 소재 잘 안 팔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진했고요. K-CAP도 많이 안 팔렸습니다.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추론을 좀 해보자면 이제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K-CAP, 이거에 대한 질환 부분들도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플러스 알파로 건강검진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영향에 의해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두 개 사업부의 중추적인 핵심 제품들이 잘 안 팔렸기 때문에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2020년 대비해서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많이 떨어졌죠. 2020년 대비해서 거의 한 자릿수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2년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평균 성장률이 제가 바라보는 수준보다는 좀 적죠. 왜냐하면 저는 연평균 성장률,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걸 좋아하는데요. 2020년 비교해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다 보니까 6%고요. 2021년 영업이익이 503억 대비해서 2024년까지 1,000억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연평균 성장률은 훨씬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21년을 저점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만큼의 영업이익률은 아니겠지만 2021년을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9년, 2020년에 안 좋았지만 대부분 부채들을 좀 상환을 하면서요. 60% 언덕까지 떨어진 매우 건전한 상태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유보율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선 자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거의 8,000% 가까이 되고 있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유동 비율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100% 그리고 120% 정도가 되긴 좋겠지만 충분히 100%도 훌륭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도 드리긴 했었지만 유동 비율이 높은 기업이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행위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드리자면 전환사체, 신주식성 부사체를 발행하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가의 악재로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유동 비율 꼭 100% 넘는 기업들 또는 100% 살짝 언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성이 좀 보장이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포인트를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는 PBR이나 PBR이나 PER 기준으로도 현저히 지금 최하단 밴드에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는 매우 싼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PBR과 PER이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느 정도 9월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하락하는 모습이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랠리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차적인 상승 랠리는 저는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올해 한 해 실적이 전연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 실적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기술적으로도 위치,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전시황 브리핑이라든지 당일당일 주요 이슈가 되는 내용들 그리고 주도 업종 그리고 앞으로 좀 관심 가질 종목들을 실시간에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 채널을 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커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 채널 추가하는 버튼이 바로 나오고요.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채널에 추가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양질의 투자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역시나 돈을 버는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사실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은 메딕톡스와 소송 분쟁권이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HK인원인 KCAP에 대한 제품에 대한 주력 매출 원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도 나보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나보타라는 제품은 말 그대로 보톡스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TC 사업부에 대한 실적과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성장하고 있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성장률도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 나보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톡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결국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KCAP도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대해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동, 오세아지나 미국, 북유럽, 전 지역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아까 서두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대용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바와 같이 국내 시장 비율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지만 수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보톡스의 어떤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챙겨보실 포인트가 바로 환율 효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해외 대금들을 이제 달러로 받아오기 때문에 역으로 원화로 돌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 대용제약, 나보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3분기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월 3분기 막대 그래프의 높은 수치를 보자면 작년 수준보다 월등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무게량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매출액과 수출 데이터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모습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도표랑 똑같이 일맥상토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을 충분히 찾아보시면 수출 데이터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보타 북미 지역 수출 통관 데이터는 꼭 챙겨보시면서 대용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알파로 성장 구간에 있는 에볼루스라는 제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분기별 매출 추익은 상대적으로 이 나보타보다는 덜하지만 우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도 굉장히 여타 다른 2020년, 2021년보다 좋은 재고자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고자산이 많이 쌓인다는 건 나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재고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는 해석이 전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오늘 HK인혼이라든지 대용제약을 가져온 이유도 사실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가져왔던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아진다는 건 어? 안 팔려서 물건이 쌓이고 있느냐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재고자산을 정기보고서에 나왔을 때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 채널에 오시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용제약, 자체 품목에 대한 비중과 수익성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체 품목의 비중은 45% 중반 정도 때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50%대 그리고 2분기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자체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수수료, 지급수수료 떼을 수 있는 부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꺾은성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제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팔려지고 있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와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실적 성장은 오히려 더 HK인원보다 높은 성장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HK인원 같은 경우는 2020년 상장되기 전에 좋은 실적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20년에 워낙 대응제약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 기저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보실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2020년에 매출액은 1조 500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엄청난 규모였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1년에도 매출액 성장은 덜하다는 부분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볼까요?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매년 80%씩, 50%씩 높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영업이익률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률 8%나 됐고요.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완만하게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2022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와 무드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정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210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동 비율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동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는 건 1년 내에 지금 부채보다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두 배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계산이 나오는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는 부분에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구간에 있고요. 경기 침체 불안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유보율과 특히 유동 비율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안파로 조금 더 제가 좀 첨언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1등과 2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3위부터 그 이하 여타 사업자들이 무너지고 힘든 구간에 있을 때 1, 2위 사업자는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해당 업종과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1위와 2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실적이 잘 찍히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제약점 펀더멘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PBR과 그리고 PER 최하단 구간의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는 해당 기업이 PBR과 PER 밴드 최하단에 있다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접근하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은 했고요. 결국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용제약은 라보타 그리고 HK인원 같은 경우는 숙취의 소재 판매 부분에 대한 회복 그리고 K-CAP에 대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주의 얘기를 좀 드려보았는데요. 항상 얘기 드리는 돈 잘 버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많이 내 계좌가 상대적으로 덜 다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업들, 특히 제가 얘기 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전체 2,300억의 상장사 중에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을 투자해도 좋은 투자를 할까 말까인데 적자 기업들 투자하시는 거 반드시 지향하시고요. 이번 어닝 시즌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에 대한 실적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헌터 11번째 강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